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는 실버 파라다 있으니까 저 위에가 실버 정상이에요 원래 절로 내려야 되는데 약간의 오버형이 있어가지고 많이 체력 소모가 있어서 그냥 이쪽 실버 파라다이스 옆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실버 파라다이스 타고 갈 거예요 오늘 대단하십니다 한국 나이로 72 되시는 거죠 아니 71 71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너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훌륭하셔요 벅참 백트래킹이었습니다 스퀘어 주노도 한마디 해 어제 엄홍길 탔고 오늘은 이제 구름길 탔는데 두 개 비교하니까 어땠어요? 오늘이 제대로 된 백트래킹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 또 와요? 안와? 네버 맨날 네버야? 하하하하하하하 아 대단한데? 그래도 그래도 꽤 되면 또 눈만 내리면 오겠죠 하하하하 예 수고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